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난해 말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야당과의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법안이 합리적으로 개정되었다라고 말했으면서 3개월도 안 돼 국민의힘 후보가 악법이라며 폐지를 주장하다니 유체이탈이 가관입니다. 지역구 표심을 왜곡하기 위해 개발 부담금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폐지하겠다고 공약하는 것은 포퓰리즘을 넘어 유권자에 대한 사기 행각입니다. 마을버스에 올라 선거운동을 하다 선관위의 경고를 받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다시 가짜뉴스를 퍼뜨리다니 김은혜 후보는 공정하게 경쟁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까? 김은혜 후보는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선관위는 김은혜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브리핑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천기준은 1. 편단심입니까? 친일과 국민의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까? 정승현 국민의힘 인천연수구 갑 예비후보의 친일적 역사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승현 후보는 2021년 편엔 자신의 책에서 한일관계 파국 배경에는 우리 국민의 반일감정이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심지어 정 후보는 책에서 한국인 반일감정에는 일본에 핍박받았다는 피해의식과 빚을 갚아줘야 한다는 강박관념, 우리가 부족해서 당했다는 열등의식이 존재한다고 기술했습니다. 한마디로 한일관계 악화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일본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반일감정이 피해의식, 강박관념, 열등의식이라고 비하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일본 극우론자나 펄법한 주장을 해왔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도대체 국민의힘은 이런 사람에게 공천장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의힘의 공천기준은 일편단심입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두고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한 성일종 의원이나 정승현 후보나 하나같이 가슴에 일장기에 빨간물이 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피해자인 한국의 책임을 전가하는 정 후보의 사고방식이 국민의힘의 역사관인지 답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굴종적 친일 외교의 앞장선이 국민의힘도 대통령의 호응에 일편단심을 외치는 모양인데 대한민국 국회의 친일파는 필요 없습니다. 정승현 후보는 과거에도 인천은 총구석 발언으로 인천시민들을 욕보인 전력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민의힘에서 바라보는 인천시에 대한 인식입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을 분노케 하는 친일의식을 가진 정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은 국민을 분노케 하는 친일의식을 가진 정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힘이 친일 정당임을 인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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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